네, 안녕하세요. 에릭남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 Flow Live From Dive 플레이리스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곡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곡은 Congratulations! You're finally there! Congratulations! 에릭남 피쳐링 Mark E. Basie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번 노래 Mark E. Basie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 피쳐링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이별을 하는데 굳이 슬프지 않고 약간 너 드디어 간다, 나도 드디어 간다 약간 약간 비꼬면서 보내주는 그런 이별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면 신나고 중독되는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플로우에서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래! 네, 두 번째 노래는 Dua Lipa의 Don't Start Now라는 노래입니다. If you don't wanna see me dancing with somebody Don't Start Now by Dua Lipa는 이제 Dua Lipa가 구 남진들에게 날 보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 클럽 놀러 나오지 말고 내가 가는 곳들에 오지 마! 약간 그런 나는 쿨하고 나는 벌써 이미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이미 리커버했고 신나게 놀고 사람들 만날 거야. 그냥 그런 당당한 노래거든요. 저는 들을 때마다 신나기도 하고 약간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Dua Lipa의 Don't Start Now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영국 가수의 노래인데요. 가수분 이름은 함사고요. 노래는 Sunday Morning이라는 노래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죠? 노래는 이렇게 갑니다. You make me feel like it's a Sunday morning 네, 제가 함사라는 가수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가수와 좋은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습니다.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함사 이분은 이제 Sunday Morning뿐만 아니라 엄청난 곡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약간 나 인싸다?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음 노래는 Harry Styles의 Lights Up인데요. Lights Up는 이제 Harry Styles가 몇 년 만에 이제 싱글을 발매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제 Harry Styles를 그렇게 잘은 아니지 못하지만 지난 첫 정규 앨범이어서 이 노래에 포함해가지고 진짜 좋고 세련된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Harry Styles 팬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Harry Styles도 앞으로 이제 많은 노래를 낼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ights Up도 들으시면서 Harry Styles의 컴백을 같이 기다려봅시다. Lights Up 꼭 들어봐 주세요. Sasha Sloan의 Dancing With Your Ghost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들으면서 되게 슬픈 발라드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를 최근에 많이 못 들어봐서 그런지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차분한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이 쓸쓸한 가을 날씨에 가을 타시면서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도 되게 원래 작곡가이신데 싱거송라이터로도 되게 유명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Flow에서 Sasha Sloan을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 Live From Die Flow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외에 또 많은 곡들이 Live From Die Flow 플레이리스트 Flow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Flow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제 새로 나온 앨범 Before We Begin 그리고 타이틀과 Congratulations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 Bye!